금융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주식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금융공부 주식공부와 영어공부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분들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 화면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왜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일까요? 요즘같이 쉽지 않은 장세에 한 달에 25불에서 50불의 멤버십 비용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걸까요? 가입비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겠지요? 가입비 이상의 오픈 영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퀄리티의 영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오픈 영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미처 할 수 없었던 고급 자료와 미주놀만의 통찰력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종목 추천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1일 기준이 아니라 멤버십을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의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중 결제는 자동으로 환불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여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0% 승률을 자랑하는 미주놀의 엄선된 종목 추천과 함께 평생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주놀 스태프들의 성실함과 전문가적인 통찰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결단코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책 읽어주는 미주놀에서 끝난 오건영씨가 지은 부의 시나리오, 부록이 하나 있었네요. 이 부록은 뭐냐면 저자가 수많은 강연에서 받았던 질문들 가운데서 경제공부, 금융공부, 주식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부록을 실었습니다. 이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에 대한 전망이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도 많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가지 막연한 생각과 두 가지 우려가 생깁니다. 한 가지 막연한 생각이란 함은 이 질문이 영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영어를 듣고 읽으시면 돼요. 라고 하는 답변 말이죠.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첨언도 함께해요. 만고의 진리이고 반론 불가한 이야기지만 이런 답변은 언뜻 매우 맥이 빠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금융 공부하세요. 라는 이야기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해야 할지 참 막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우려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각종 방송이나 인터뷰에 출연할 때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한데요. 특히 3프로TV에 출연할 때는 이런 부담을 상당히 크게 받습니다. 채널의 부재가 경제의 신과 함께잖아요.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레벨이 전혀 아닌데 라는 생각과 대단한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지금 전달한 내용이 청취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겁니다. 금융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때에도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답하는 것은 더욱 더 성의 없어 보이겠죠. 한 가지 더. 답을 하다 보면 제가 과거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더군요. 그럼 그 유명한 라떼는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드라마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어쩌면 운이 따라워져서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일반화해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이유들로 이 질문을 받으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왕 제목을 뽑았으니 말은 해봐야겠죠. 여기서 미지노래 생각. 저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하는 수강생, 학생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들은 정말 수도 없이 받는데 정말 제대로 주식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도움이 될 만한 금융공부에 대한 책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아, 이분들이 제대로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피터린 책을 비롯해서 책을 딱 추천해 주면 정말 감사하게도 책을 안 읽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자도 이야기를 했죠. 금융공부가 마치 영어공부와 비슷하다. 금융공부가 마치 영어공부와 비슷하다. 제가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미지노 스태프들은 대부분 영어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줄리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 미국에 이민 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국 오신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한결같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영어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어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외국인을 만나거나 미국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곳에서 개의치 않거나 좀 성격이 굉장히 어그레시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빨리 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빼고 반면에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분들은 영어를 굉장히 늦게 깨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차일 뿐이지 이 두 분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렇죠. 영어 문화권 영어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나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 자녀들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6개월만 되면 영어 다 뜁니다. 다 뛴다는 말은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국민학교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좀 틀려요.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의 전공이니까 또 교육을 공부하잖아요. 왜 어른들은 6개월이 아니라 6년 어떤 사람은 평생이 지나도 영어가 안 되는 걸까 미국에 사는 교포들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 커뮤니티 한국 사람들만 만나고 한국 교회 다니고 한국 사람 직원하고 한국 사람들만 어울리는 환경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국민학교 아이들이 6개월 만에 영어를 떼는 것은 물론 학습 능력이 뛰어난 말랑말랑한 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은요. 영어 공부만 하면 돼요. 학교 공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떻죠? 그렇죠. 부모들은 유학을 왔든 이민을 왔든 주재원으로 왔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영어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오면 하루 바로 하루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브레인도 공부할 나이가 지나긴 했지만 영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도 굳었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투자하는 시간도 적고 매일매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니까 어덜스 투스쿨 잠깐 다니는 것 빼고는 당연히 영어가 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설득력이 있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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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영어가 스시집 영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시집에서 3일 안에 주문을 받지 못하면 외국인들에게 UCLA 쪽입니다. 외국 손님들의 말을 알아듣고 주문을 받지 못하면 저는 그 일터에서 쫓겨나야 했기 때문에 잘려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안에 스시집 영어를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스시집에 가면 그 단어들이 굉장히 낯이 익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국에 와서 경험해봤던 버케볼리드 버케볼러리 일본 말도 배웠죠. 이라시아의 마시에 에더마하메 캘리포니아 롤 스파이스 투나 롤 이런 스시집 영어들을 먼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절박함과 그런 3일 안에 끝장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저로 하여금 스시집 영어를 정복할 정도로 가게 되더라고요. 스시집 안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결국은 내가 대학 때 전공했던 수많은 교육이론 가운데 바로 존 듀익 러닝 바이 두잉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식 금융 공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어 공부와 똑같습니다. 저는요. 학력고사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유행했던 영어 카세트 테이프 뭐였냐면 오성식 씨의 SOS 7000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와봤더니 그 제가 그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 표현들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미국 현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단편적인 문장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금융도 어찌 보면 주식 공부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놀라운 통찰력과 촉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깨지고 박살나고 물리고 후회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크게 너무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업료가 내야긴 해야겠지만 여러분 미주노래 멤버십이 아무리 좋아도 멤버십이 아무리 좋아도 수업료가 한 달에 2,500불이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두 번째는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저는 그랬어요. 골프를 배울 때도 나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코치를 찾아야겠다. 골프 코치도 여러 종류거든요. 정교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저하고 비슷한 성향의 티칭 프로를 찾는 것이 제가 골프를 시작해서 6개월 안에 싱글을 쳤던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유튜브 주식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주노래 코드가 맞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청추러람 그 유튜버 그 고수 고수가 아닌 사람들은 요즘 다 나가 떨어졌죠. 그 고수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주노래 팀장보다 더 성실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좀 다가오죠. 하루에 7, 8편 많게는 영상 올리는 영상이 별로 없으니까요. 마지막은 그래도 저는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중간 순간까지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영어 지론은 뭐냐면 철저한 문법 정확한 문법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서 세워진 영어야말로 고급 영어다. 그래서 그 세대의 분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그 세대의 분들의 영어 발음은 사실 엉망이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걸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엉망이었지만 그분들이 표현하는 영어 표현은 굉장히 고급 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바로 고급 영어라고 칭했던 겁니다. 문득 손흥민 선수의 영어를 저는 주목하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유럽 쪽에 언제 진출을 했죠? 중고등학교에 다 졸업하고 간 거 아닙니다. 그 친구야말로 개인 내수를 받기는 했겠지만 인터뷰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축구할 때 선수들 감독 소통을 필요로 하는 정말 서바이벌 잉글리시 그렇죠? 러닝 바이 두잉 영어를 했던 겁니다. 영어는 그렇게 늘려가는 것처럼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문법의 기초가 되는 게 주식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전에 박지동 선수도 보면 개인 영어 레슨을 계속 받았던 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당연한 거고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분들이 영어 개인 레슨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시간을 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가 추천해주는 금융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가 있습니다. 총 10권의 책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은 이 영상 밑에 예스24에서 다 주문할 수 있도록 아니야 그러면 좀 심하겠다 잘못하면 책 추천으로 돌아가네 다시 이 책 제목과 함께 간단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원 씨가 지은 에너지 빅뱅 어떻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냐면요. 초심자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최적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원유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국의 에너지 패권을 위한 경쟁 그리고 향후 흐름에 대한 설명까지 알기 쉽게 다루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에 최적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두 번째 책으로는 찰스 윌런 김희정 씨가 옮긴 돈의 정석이라는 책을 추천했네요. 금융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적은 역작입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개념과 같은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금융시장의 실제 흐름 속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되었는지 그리고 화폐를 공급하는 중앙은행은 왜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 재미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역사와 통화정책을 공부하는 초심자에게 적격인 책입니다. 세 번째는 신환종 씨가 쓴 인플레이션 이야기 올해 발견한 책인데 나오자마자 단숨에 읽었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의 역사를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은 많지 않고 그나마도 학술적인 책이 대부분입니다. 저자가 증권사 리서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인지 매크로 경제 흐름을 투자자의 관점에 도움이 되도록 썼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크로 경제 흐름을 공부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태민 씨가 쓴 비트코인은 강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책들은 많지만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전망은 없습니다만 화폐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설명해주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올리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서 크레버의 12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중국 경제 책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자의 인사이트가 정말 훌륭합니다.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특히 중국의 성장과정 경제의 불균형 그리고 부채의 리스크 등을 설명할 때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죠. 중국에 대한 보다 깊은 학습을 원한다면 1독을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최정혁씨가 쓴 월가의 승자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금융시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인이 교과서에 나오는 애덤 스미스나 알프레드 마샬 같은 너무 옛날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금융인들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가득합니다. JP 로이드 플랭 크레인 하우드 막스 등 요즘도 많이 회재되는 금융 전문가 11명에 대한 담론을 펼칩니다. 쉽게 읽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일곱 번째는 폴 볼커의 교텐 투어의 달러의 부활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모 편집장님이 직접 번역하신 책입니다. 연준의 전 의장이자 매파중의 매척파라고 할 수 있는 폴 볼커가 쓴 책이죠. 1950에서 80년대까지의 미국 금융시장의 역사를 공부하기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다만 초심자가 읽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선행된 이후에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여덟 번째는 박종원 씨가 쓰신 부의 골든타임 박종원 기자님이 쓰신 책입니다. 현재 저성장 전문가 국면을 만들어내는 핵심인 글로벌 부채 사이클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장 흐름을 재미있게 풀어줍니다. 중앙은행이 쓰고 있는 정책과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변화들에 대해 깊이 읽으면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김동주 씨가 쓴 절대수익 투자법칙 김동주 님은 과거에 레이 달리오의 빅댑트 크리시스 를 직접 번역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공유해 줄 때부터 익히 듣던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단태 유튜브도 하시죠?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적용한 투자 방식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의 책은 2022년에 레이 달리오의 금융위기 템플릿 이라는 책으로 국내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차현진 씨가 쓴 숫자 없는 경제학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써보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그래프도 없이 금융역사에 대해 담백하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책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초심자들이 역사책을 읽듯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최근에도 이어가고 있는 언론사 기고도 함께 곁들이면 보다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총 열 권의 책을 마지막 금융공부 주식공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추천해 줬습니다. 팀장님 미지널 영상 듣기도 벅찬데 저 책 사서 언제 읽을까요? 저는 시간보다도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이게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란리만 닷컴을 통해서 한 사람 앞에 5불씩 책 읽는 미지널 도서 후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의 후원이 모아져서 제가 책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또 교육을 전공한 미지널 팀장이 알기 쉽게 핵심만 유학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레슨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핑계 같지만 장이 하도 힘들어서 시간을 조금 못 내고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서 여기 소개해드렸던 열권의 책 이외에 더 좋은 책들을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미지널과 함께하는 금융공부 어떻습니까? 관심 끄시죠? 관심이 끌리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고요. 영어공부와 똑같다라는 사실. 영어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에 오셔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온다고 영어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면 절대 영어 늘지 않습니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한 명도 없는 중부나 저기 시골에 간 사람들이 영어가 정말 많이 늘 수 있어요. 서바이벌 잉글리시. 자 금융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튼튼한 기초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미지널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